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왓티비오와티비오와티비오. 저희 집에 강아지 미르을 소개하겠습니다. 미르가 저희 가족을 첫 만난 알은 2023년 2월 9일에 반려동물 가게에서 미르를 만났습니다. 평소에 저희 형이 미르의 밥과물을 체계줍니다. 하지만 형이 바쁜 것나 잡고 있때는 저희 포합 아버지나 어머니 미르의 밥과물을 체계줍니다. 평소에는 아버지나 형 미르를 산책을 해줍니다. 그리고 가끔 저와 활동보조선생님하고 미르를 산책을 해줍니다.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